자동차 산업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오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 경제하고도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저조업 영역에서 산업의 쌀이 철강이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 그러다가 요즘 반도체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정도로 자동차 산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벌써 거의 백수십 년 됐잖아요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받쳐주는 연료가 석유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개슬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 자동차 그 시대인데 벌써 매스 프로덕션 시대를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던 포드 이후에 말해도 120년 이상이 넘었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을 먹여 살렸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는 엔진 부속품, 기계 부품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만 개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협력업체들까지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유발해내는 고용 창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현대차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은 건데 최근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징 1호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는다 옛날에 주상하의 총영상 가날에 있었던 연청에 현대기아차 공장도 문을 닫는다 그렇게 하니까 대개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원래 A급으로 분류되던 일제차나 독일차들은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데 비해서 현대차가 매출이 지금 겉감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샌드위치거든요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게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전통적인 제조 강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까지는 지금 못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샌드위치 신세라고 할까요? 한 B플러스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은 제조 굴기를 외치면서 우리를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서방 선진국들은 더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끼인 형국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의 생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전기차 시대예요 그래서 미래 자동차 시대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전기차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다 세 번째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소차는 거기에 안 끼나요? 수소차가 사실은 좀 무리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마인드를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력 부대는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일찍이 여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자동차 후발국으로서 불리한 점을 조기에 극복하면서 바로 전기차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비아다시잖아요, BYD가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1위잖아요 그리고 탑10 중에서 5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래를 보고 발빠르게 가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압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왜 뜬금없이 수소차예요? 아니 수소차를 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글쎄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수소차에 목숨을 걸까? 이런 거잖아요 대세론이 따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구를 살려면 가구촌이 집성화되어 있는 곳에 가야 또 거기서 가구점을 내야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래 자동차의 표본이 모델이 결국은 전기차인데 수소차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고민을 해보니까 뭔지 아세요? 이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고용창출이에요 수소가 전기차보다 고용창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전기차가 아니고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 엔진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잖아요 아까 3만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 개 정도로 팍 줄어듭니다 그러면 3분의 1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생산하는 업체들 이 고용했던 피고용인들이 대량 해고에 직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용창출이 유관해지는데 수소차는 내연기관이 기반이 되는 전통적인 자동차하고 엔진 구조가 복잡성으로 보면 비슷해요 거의 3만 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 고용됐던 사람들을 노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참 14세기간 아주 촌스러운 그렇게 해서 더 경쟁력이 있어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부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계 어떤 메이저들도 와치하지 않는 수소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돈만 그냥 퍼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시골에서 가게 하나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가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로또나 핸드백화점에 샵 하나 얻어서 하는 게 매출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완전히 촌스러운 생각이에요 14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가 넥소 이래서 수소차에 집중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현대차는 참 쏘바리가 있죠 왜냐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되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소차 쪽으로 향후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35종과 지원하는 것 같던데 그럼 1년에 7조잖아요 7조인데 이 지원에 힘입어서 국내 시장은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마 개발을 했을 겁니다 지금 한 만여 대 정도 예약이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지원금이 좋으니까 또 정부의 압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국내 시장은 그거로 가고 해외는 수소차 안 갑니다 시장도 없어요 아예 시장이 없나요?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팔 데가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는 전기차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전략이라는 게 해외는 전기차로 가고 국내는 수소차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내 시장이 일종의 테스트 센터가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미래에는 현대가 만들어내는 전기자동차의 테스트 센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 울며 계좌 먹기로 그냥 받는 거죠 거기다가 현대는 또 현대 모비스의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는 우리나라 LG학이 20여 년 동안 나홀로 투자하면서 지금 세계 1위는 아니지만 기술 부문에서는 거의 세계 1위거든요 중국이 세계 1위인데 중국 쪽은 기술은 떨어져요 양쪽으로 1위라는 거지 LG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삼성 SDS하고 탑3인데 여전히 LG학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죠 배터리 시장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소자동차 시대에는 현대 모비스가 사실은 수소 전기 전지 재료가 되는 말하자면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를 생산을 독점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놓으니까 그것도 좋은 시스템이고 지금은 현대차가 전기차 시대에 맞이하면서 결국은 삼성 SDS나 LG학이나 그다음에 기타 외제나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원스탑 서비스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대한민국의 세금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가도 아닌데 수소차에 장기 투자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주류 시장에 줄을 써서 나눠 먹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정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00만 대 정도 시장이 되어 있고요 2030년대 가면 시장이 3천만 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우리 현대 수소차가 기껏 만대 수준이잖아요 어느 세월에 독점해 봤자 우리끼리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든 세계의 정보에서는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주행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현 정부 마인드들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연결이 될 거예요 탑재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컴퓨터 한 대를 쉽게 이야기하면 반도체가 기반이 되는 컴퓨터를 차량에 탑재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 시대라는 게 그런 시대가 스스로 오고 있잖아요 스스로 오고 있는데 현대가 이런저런 형태로 M&A를 통해서 이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나가긴 하겠지만 또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삼성이 상당히 강해요 삼성이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는 최강자잖아요 결국은 스마트폰을 자동차에 옮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사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삼성도 엄청나게 국부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1위였다가 최근 2, 3위가 M&A 하면서 2위로 떨어졌지만 네덜란드 NXP를 지금 M&A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을 그대로 삼성이 살 수 있고 또 센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센서에서는, 이미지 센서에서는 삼성이 아직은 일본 소니에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고요 더 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센서가 말하자면 자율주동차의 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CPU나 GPU 이런 쪽이 여전히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뒤쳐지지만 삼성이 여기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장을 비롯해서 눈 전부 다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되면 삼성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정기차 시대하고 맞닥뜨려져서 같이 가게 되는 구조에서 현대하고 삼성이 생산해내는 매출구조가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정말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유경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자동차 공유서비스라는 게 지난번에 좌절된 거 아시죠?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1차 산업혁명을 유일하게 주도했던 나라가 왜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에 밀린지 아세요? 적기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요?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자동차 시대에 국가가 어린애에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차 기득권 세력들이 로비를 해서 결국은 중국의 자동차 사업을 망쳐서 영국의 자동차 사업이 떨어지게만 조금 구발주자가 되게끔 만들면서 사실 뭐 재규화 정도 빼놓고 영국에 자동차, 쓸만한 자동차 있어요? 없잖아요 독일하고 격차가 크잖아요 그 한 번으로 1차 산업혁명을 단독으로 주도했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에게 밀린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카풀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 기득권 택시기사들 보호한다? 택시회사들 보호한다? 그러다 정확하게 마차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도하게 열리고 있고 이 흐름 속에 편성을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기득권 보호해 주다가 대한민국이 미래 시대에 엄청난 시장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공유 경제 시대에 자동차 공유 서비스 시장의 후발주자가 되면 우리 나갈 얼마나 기체증이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들 차려야 돼요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갑갑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김정기 박사님 말씀드리니 갑갑합니다 자동차 산업 다시 설려면 김정기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리고 공유 경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혜한수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혜한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